1. 3. 4. 5. 5. 5. 6.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근처에 사건이 하나 터져서. 별일 없으시죠? 네. 지난번엔 고마웠어요. 김은영이요. 근처여서 못 보셨죠? 아님 뭐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거나. 저 이제 괜찮아요. 형사님도 이제 신경 그만 쓰셔도 돼요. 그 사고 재수사해 보려고요. 아직 뭐는 없지만 재수사 요청 넣을 생각입니다. 재수사 수고하세요. 재수사 근데 저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재수사 아이 대리를 학교요. 학교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